그거 당장 진단이 줘라. 엔젤 투자 그거 진단이 건데. 그걸 네가 왜 움켜쥐고 있어? 고모님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서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. 너 우리 집에 어쩐 일이야? 마리 엄마 과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. 우리 진택이랑 결혼하기 전과. 아 심장아. 쟤가 라데지 좀 봐. 이러면 안 된다고. 학돌아한테 신경을 끄라고. 난 그냥 혼자 살아도 아주 알 거야. 내가 그냥 오빠한테 직진할래. 너한테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. 우리는 아니야.